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곡을 편지를 가져갈게요 감사해요 어느 곡을 원하시나요? 후렴? 처음부터? 친구 말고 친구 말고? 그러면은 후렴을 할게요 우리 만날 때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을까 욕기 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말이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그러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? 네! 다행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가 마음이 안 좋은데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